어르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인권존중, 존엄개혁실천, 나는 어떤 이유라도 어르신에 대한 심쇄적, 감소적, 성적 공룡 및 경계적 창치와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료와 강인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누인한테도 누인공명 예수, 오늘도 사랑으로 생기겠습니다. 사랑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연신 여러분 힘내세요. 어르신, 이게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노란색 시마를 입었어요. 어르신, 다 하셨어요? 어르신, 다 하셨어요? 어르신, 색칠하셨어요? 아, 예뻐라. 치맛. 예술적이시네. 치맛이네. 어르신, 그림 마음에 들어요? 응. 여기 마음에 들어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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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어르신, 어르신, 이렇게 잘 칠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뻐요. 얘가 누구예요? 어르신, 얘가 누구예요? 얘예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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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고개로 나를 남겨주소 됐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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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